자 수아익힘책 52쪽 53쪽입니다 비율이 같은 두 비를 기호, 이꼬르, 른을 사용하여 3대4는 6대8같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식을 비례식이라고 한다 외항은 바깥에 있는 거 내양은 안에 있는 거 외항은 바깥에, 내양은 안에 있는 거 그래서 비율이 같은 두 비를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? 4대3하고 같은 거 찾아보다 16대12 곱하기 4, 곱하기 4하면 16대12 맞죠? 16대12 2대3하고 같은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있을까 얘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로 비로 나타내면 얘는 18을 곱해보자 최소공배수 18 9, 1은 9, 9, 3, 18 3, 4, 6, 1은 6 9, 2, 18이구나 그래서 2대3이 나오네요 9분의 1하고 9분의 1돼 6분의 1이 2대3하고 같죠 비례식이죠 4대7하고 같은 거 찾아 봅시다 4대7 5, 4, 20 5, 9, 45 4대9죠 얘는 2.8에다가 10, 10 곱하면 28대49 7로 나눠주면 4대 7, 7, 4대7 아 2.8 대 4.9가 같죠 자 4번 비례식이 같은 적힌 표지판을 따라가면 할머니 댁이 나온다 2대3, 4대6 맞죠 비례식은 어떻게 갔냐 같은 수를 전항에 곱해주거나 외양과 내양이 곱이 맞죠 얘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볼까요 얘 맞아요 거의 이렇게 가야겠네 자 얘 2, 9, 18 5, 6, 30 18하고 30 틀리네요 얜 비례식이 아니에요 그죠 3 곱하기 10 5, 6, 30 어 얘 맞네요 여기까지 가야죠 자 여기는 120 120 어 얘도 맞네요 여기까지 가야죠 맞네 얘 360 360 맞네 이렇게 가면 되겠네 오 선생님 찍었는데 이렇게 다 정답이 맞네 얘는 안되죠 5, 6, 30 40 8, 3, 2, 4, 4, 4, 4, 4, 4, 5 얘는 일단 안될 것 같고 3, 4, 12, 5, 4, 2, 10 9, 2, 10, 8, 5, 6, 30 다 틀리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은 비례식은 이렇게 지나가면 된다라는 거 얘하고 얘하고 얘 예 이렇게 비례식이 맞네요 자 중기와 연수가 비례식이 3대2는 9대6을 보고 한 생각이다 친구들이 생각이 오는지 알아보고 잘못된 부분이 뭐냐 두 비의 비율이 같으니 3대2는 9대6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맞습니다 3대2는 9대6에서 내항은 3과 9고 외항은 2와 6이야 맞아요 틀려요 틀려죠 내항은 뭐와 뭐예요 2와 9 외항은 3과 6이죠 그래서 틀리죠